자, 우리 이제 시작해 봐야죠 우리가 어떤 앱을 만든다,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개의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할 일도 많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공부하면 이거 끝날 때쯤 되면 지쳐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그만두면 아무것도 안 한 게 돼버려요 왜냐? 소비자들에게, 사용자에게 전달되지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것을 순서대로 쭉 해서 무슨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그런 느낌보다는 여기에서 시작과 중간과 가장 끝에 있는 것만 탁탁탁 집어가지고 우리 수업 시작하자마자 여러분이 뭔가 높은 산은 아니래도 정상에 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바로 갖고 거기서부터 이제 필요한 것들을 살을 붙여 나가는 방식의 전략을 좀 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수업들, 다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 세 개를 꼽아 봤습니다 첫 번째, 우리가 개발 환경을 세팅하고 어디에 코드를 바꿔야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 코딩 그 다음에 그렇게 작성한 것을 실행해서 결과를 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코딩과 실행을 계속 반복하면서 개발을 해 나가겠죠 그 다음에 모든 작업이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이 서비스 바닥에서는 Deploy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수업 앞단에서 코딩하는 법, 그리고 실행하는 법, Deploy하는 법 이 세 가지를 빠른 속도로 살펴보고 그리고 그 뒤에서 나머지 자세한 개념이나 수련들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개발 환경을 세팅하고 어떤 코드를 수정해야 되는지를 살펴봅시다 자막제창을 Kardecach